어우야 이건가? 사자를 잘못 쓴 것 같은데 약간? 항상 떡마려운... 한 줌에 재로 만드는 단 200의 3단 10대 분들이 이걸 보고 재밌어야 되니까 답답하겠다 우리 본인 얼굴이 잘 답답하겠어 안녕하세요 딩고무비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신혜한숙, 귀수 편의 배우들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옆에 보이시나요? 거의 모르는 건데요? 한 줌 이거 진짜 궁금하다 난 다 궁금해 사활 흥수 흥수 호구 무리수 슬흥한다 슬흥한다 사랑한다는 말 아니에요? 어떻게? 맞죠? 슬흥한다가 사랑한다인데 좀 쑥스러워서 이렇게 대충 멀버무리려고 이를 꽉 깨물고 하는 건구나 슬흥한다는 말이야 뭐 이런 거 금은 흐라고 했을 텐데 금은 흐라고 했을 텐데 야 젖 잘 싸는 뭐냐 젖지만 잘 싸워 아 진짜? 아 그래? 맞다 맞다 한 줌단은 뭐야 한 줌단 한 주먹도 한 줌에 한 줌에 재료 만드는 단? 한 중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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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예능 거 많이 떨어지네 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한 번 줌 땡겨준다 사진 찍을 때 한 번 잡아준다 응 한 번 해보자 이거 우리 짚고 넘어가자 이거 한 한 주먹까지는 맞는 거 같아 한 주먹에 한 주먹 한 방에 아니 한 주먹에 한 주먹에 한 방에 주먹 아니 주먹 줌 줌 줌 야 진짜 모르겠다 한 번만 알려주시면 안 돼 이거는 자기의 스타를 응원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인데 팬이 포순밖에 안 되는 한 줌 밖에 안 된다 한 줌 단 아 아 저 밑에 뭐예요? 자나 괴? 자나 괴나 자나 괴나 타자를 잘못 쓴 거 같은데 약간 맞는 말이에요? 자나 괴 맞는 말이에요 어? 자다가 낳은 괴물 자신이 낳은 괴물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자문이 낳은 괴물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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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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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충 라떼만 먹는 사람 라면으로 때우는 사람 저거 많이 쓰시면 콘데라 하시는 게 좋아요 콘네? 콘데 이걸 많이 쓰면 꼰데래요 라떼 라떼충 그랫떼 그랫떼 그랫다더라 뭐라는 거 아닌가?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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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떼 라떼 라떼 다 해. 돌리겠습니다. 되게 오래 돌아가네. 꼼수. 꼼수. 꼼수는 우리가 아는 꼼수 맞죠? 저도 돌려요. 돌린 다음에 그 단어를 가지고 홍보 문구를 만들려고. 이어서. 자, 돌리겠습니다. 어우, 괜찮다. 쓰릉한다. 꼼수. 꼼수. 어지러워. 훈수. 꼼수, 스릉한다, 훈수. 꼼수, 스릉한다, 훈수. 자, 웃는다. 좀 세게 눌러. 술지. 젖잘싸. 아, 술지예요, 술지. 아니야, 젖잘싸야. 술지예요, 술지. 술지가 뭐야? 술지? 어? 술지, 술지. 술지리가 있어, 여기? 술 먹은... 술 못 먹는 사람 말하네. 술지지? 술 먹은... 술 먹은... 술 먹은 지지리. 나네? 나네. 저네요. 아, 젖잘싸야. 아니야. 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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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기라 좋다. 어우야. 꼼수, 스릉한다, 훈수, 졸지. 어우야. 어우야. 다 합쳐서 30초요? 야, 가자. 어... 시작! 남? 어, 저기. 다시, 다시. 자아. 어... 아니, 말 안... 시작해야지, 시작이야. 아직 시작 안 해요. 시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해놓고 극장에 가서 신의 한수를 티켓을 끊은 너의 꼼수. 스릉한다. 그렇지. 이렇게 말해. 영화 보지도 않고 훈수 두지 마라. 술 못 먹는 찌질이들, 찌질이들 극장으로 와라. 어우야. 다 같이 와. 어우야. 땡. 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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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는 찌질이를 풀어서 하신 거고 술지라고 얘기하셔야. 아, 뭐했니 너. 다시, 다시, 다시 해봐. 다시, 다시 해봐. 다시, 다시 해봐. 시작! 맛집 가자고 꼬셔서 데려와서 극장에서 신의 한수를 티켓을 끊은 너의 꼼수. 스릉한다. 우리 영화 보지도 않고 훈수 두지 마라. 술지들, 괜히 술 먹으러 다니지 말고 극장으로 와. 아우야, 기술 말고 뭘 보려고. 기술 봐야지. 개봉 날짜가 안 들어간다. 아. 11월 7일. 다시, 다시. 내가 알게, 개봉 날짜는 내가 들게. 내가 다 알게. 개봉다. 술먹자고 불러내서 극장에서 신의 한수 티켓을 끄는 너의 꼼수. 10월 7일날 개봉하...? 아 맞지. 11월 7일. 미안 다시 하자. 미안 다시 하자. 술 먹자고 불러내어 갔더니 극장에서 신의 한 수 티켓을 끄는 너의 꼼수는? 10월 11월에... 아 는 해니까... 이상하잖아 그냥... 술 먹자고 불러내더니 극장으로 데려가 신의 한 수 티켓을 끄는 너의 꼼수. 사랑한다. 11월에 만나자. 아 쓰릉한다. 할 건 해야죠 형님. 다시 알았어 다시 다시. 꼼수 부리지 않는 영화. 재미로 승부하는 신의 한 수 귀수. 보러 오는 너네들 쓰릉한다. 11월에 만나자 사하를 걸고. 영화 보지도 않고 훈수 두지 말고 일단 우리 영화를 봐봐. 그래 술집들아 술 먹지 말고 바둑에 관심 가지고 우리 극수를 사랑하자. 오우야 우리 꼭 11월에 극장에서 만나자. 오우야. 들어간다! 들어간다! 성공! 하니까 재밌네. 대유잼 대유잼. 대유잼 뭐예요? 대유잼. 재밌다는 것 같아요. 큰 대자 있을 유자. 큰 재미가 있다 이거 아닌가? 아 큰 재미가 있다. 오잼의 반대말. 버플레스유는요? 죄 짓지 마라. 어? 버플레스유. 죄 짓지 마라. 이거 보시는 분들이 10대. 분들이 주로 많이 보세요? 답답하겠다. 답답하겠어. 자나깨가 뭐예요 자나깨? 자본주의가 나는 게. 아 갔어요? 이게 안 들어간다. 이게 지나면 몰라 또. 계속 물어볼까 하고.